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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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보존 배터리 보다 가벼워요. 이게 오래 사용하면 손모 같으잖아요? 소중한 나의 손모까지 지켜주는 드라이기에요. 무려 332g의 가벼운 무게로 무게도 가볍지만 이 T자형이라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아서 일반적인 드라이기보다도 체감상 더 가벼운 느낌? 그것뿐이게요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면 말리다가 화장하다가 내가 전원을 킨건지 끈건지 깜빡깜빡 하는데 이런 상황을 위해 자동전원 꺼짐 기능이 있어요 제품 사용 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해요 또 라벨만 교체되는 중국산 OEM이 아닌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제조상품이고 KC인증으로 검증된 품질과 안전성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검사 및 유해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상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우리 여행 갈 때나 운동 갈 때 수납도 용이하게 접이식 손잡이라 그냥 접으니까 너무 편해요 이런 배려까지 해주면 너무 땡기잖아요 근데 사실 안전성이며 가볍다 하더라도 헤어드라이기를 사는 목적이 머리 말리려고 사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기능성이 좋아야죠 BLDC 모터의 강력한 바람과 반영구정 모터라 수명시간 역시 길어요 히터의 간섭이 없어 냉풍 기능도 뛰어나다구요 젖은 머리 강력하게 빠르게 말려보세요 머리 강력한 바람과 반영구정 모터의 장착 길DDcence 여기서 케어모드라고 열풍과 냉풍이 5초마다 자동으로 전환되는 케어모드가 있어 모발까지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젠 건강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네오센스 헤어드라이기와 함께해요 네오센스 헤어드라이기